시작했어요. 저.. 입니다. 네. 룩이 많으니까 제가 룩 할께요 형 룩으로 룩이 다니잖아요 아니야 나 룩으로 룩이 안해 어느정도 내 발 스피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세런 오퍼 언제 나와요? 세런 오퍼 세런 모드도 나온다는데 무슨 모드 나오려나? 사무라이 나오나? 팀 베스트 매치 개일조는 안나올 것 같아요 왠지 왠지 AI하고 하는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왠지 AI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AI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?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해요 미안해 방탄 방탄 잊지 마세요 아 그럼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 뭐냐 아 인내드로 아 시발 자, 이거 안에 있어야 돼? 뒷마당 지금 방탄 두 분 안되셨어요? 뒷마당 시작 네, 저도요 뒷마당 뒷마당 시작이래요 뒷마당 어, 옆봐라? 네 뒷마당 뒷마당 아, 방탄 땡 먹으러 갈 수가 없네 지하로 해서 돌아가세요 지하로 해서 돌아가세요 아, 바닥에 먹으러 갈 수가 없네 지하로 해서 돌아가세요 아, 바닥에 먹으러 갈 수가 없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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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깨지고 있어요 창문 깨졌어요 저 죽었어요 서버니터한테 창문 깨졌어요 여기 여기 핀 계속 찍고 있는 곳 그 오픈되는 방 있지 폭탄 방 나이스 도드님 나이스 끝났네 난 뭐 방에 막혀있어가지고 안고 딸 수 없거든요 딸기님 나한테 못 오겠지 설마 혹시 죽였어요 혹시 죽인 사람 뭐 방금 그 리듬이 축포리듬 이어거든요